자 제일 먼저 우리 주보검 지혜장님께서 인사 말씀 읽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향토소시사람협회 이영출 공무원님, 해운경 창원지부 김명자 지구장님 그리고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19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오늘 제2회 시민을 위한 향토소시사람 열린 음악회를 개최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간단한 사단법인 향토소시사람협회 영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7월에 민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설립을 했습니다. 2011년 3월 김해 장애인을 위한 자선 공연을 하였고 2012년 12월 노인복지관 어르신 위무 공연을 했고 2013년 3월 상계장애인복지관 널푸름대학 입학식 축하 공연을 했습니다. 2014년부터 2016년 장류 온누리 요양병원 매월 1회 공연을 했습니다. 2015년 7월 외국인 노동자 위로 자선 공연을 했고 2017년부터 2019년 현재까지 김해 요양병원 장류 은혜 요양병원 매월 1회씩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레 도자기 축제도 공연을 했습니다. 2019년 6월 1일 제1회 시민을 위한 향토소시사람협회 열린 음악회를 했습니다. 올해가 2일 제2회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 3월 19일 민사랑에서 사단법인 향토소시사람협회 단체명으로 개명을 했습니다. 오늘 아무도로 회원님들께서 연습한대로 마음껏 길을 발휘하여 주시길 바라며 가는 해 잘 보내고 오는 해 잘 맞이하고 내년에는 식구 코로나가 물러가고 하시는 일 대박 나시고 항상 건강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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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의rar 고향모드 이 세상 끝까지 같이 가자 지금이야 이 세상 사랑할 때 너와 너도 사랑할 때 눈물의 흙은 광탄 조간도 억지로 인수을 망당도 지금이야 서경아 서경아 이 겉바람이 쉰 것나면 내일 다시 해낼 거든다 지금이야 서경아 서경아 이 겉바람이 쉰 것나면 내일 다시 해낼 거든다 내일 다시 해낼 거든다 내일 다시 해낼 거든다 아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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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